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리딩파워 속독속회 19-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year-old-doll 4살에 딸은? loves 3위칭탄수 S 좋아한다 파스타를 comma, which 썼죠? and it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증요법 이시마라든가 파스타죠. 그리고 파스타는 is not the 최상급 가장 건강한 음식은 아니야. 나는 notice, 알아차리다. 나는 알아차렸는데 주목했는데 접속서 생각했구요. 쉬는 딸이 was eating 먹는 중이었다고 진행형 1번이죠. 그리고 filling up 하는 중이었다고 filling up에서는 채우다. 채우는 중이었어. on the pasta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파스타는 파스타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중이었고 first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living 또 진행형을 썼죠 3번. was eating, was feeling, was living에요. 남기다. 남기는 중요한데 대부분의 야채들을 on her plate 그녀의 접시위에. so, 그래서 instead of being a militant. military가 군대죠. 그래서 militant는 형용사로 공격적인 자 공격적인 부모가 되는 대신에 그래서 be 되다 뜻이요. 그 다음 instead of ing에 또 1번 그 다음 instead of ing에 2번 썼습니다. 자 그럼 taking away 뺏어가는 대신에 파스타를 자 altogether은 전부다 먹기 싫으면 치워 하고 다 가져가는 대신에 자 나는 말했어요 음 그녀에게 딸이겠죠 딸에게 could have it 그래서 have는 eat의 뜻이죠. 먹을 수 있다고 이시 말하는 것은 뭐에요. 파스타를 after she finishes 그녀가 끝낸 후에 그녀의 야채들을 먼저 while she might not enjoy my 조 동사 또 뒤에 동사 원형이죠. 그녀가 즐기지 않는 반면 그래서 while은 반면 브로콜리를 as much as 뭐뭄 만큼이죠. 그리고 마카로니만큼 파스타면이죠. 면만큼 많이 즐기지 않는 반면 c는 딸내미는 지금 끝내는데 es 들어갔죠. finish 3인치 그녀의 야채를 every time 매번 그 다음 아까 주어 생략된거 생각해보면 딸내미니까 또 단수 2번 여기에 1번에 s 2번에 s 남겨놓는데 몇몇의 파스타를 leave behind 썼죠. 뒤에다 자 내 와이프와 그리고 나는 주어 2개 시도했어요. following the same rule 같은 룰을 따르는 것을 줄 쳐놓고 같은 룰을 따르는 것을 말해라 추가식으로 써라 그러면 건강한 음식부터 먹기 eating the healthier food first 뭐 이정도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거죠. 우리는 발견했어요. eat eat이 말하는 것도 똑같죠. 그것이 world때는 뭐냐면 작용하다 작용했는데 for us 우리에게도 또한 as well when i go out 내가 나갈 때 to dinner 저녁식사에 대부분의 나의 음식은 시작되는데 커다란 샐러드로 when 나의 main dish 주요한 음식이 도달할 때 나는 시작하는데 with vegetables 야채와 함께 start 전체사회에서 with 썼다는거 뒤에 명사가 들어갔죠. 그리고 좀 기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서 한번에 그래서 eating the house is food first 까지 여기서는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것은 또한 makes에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만들어요. eat은 여기서는 가 목적어예요. 그것을 쉽게 만드는데 뭐를 to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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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줘요. 자 the temptation of the dessert 하면 temptation은 유혹 디저트의 유혹을 일단 앞에서 야채를 먹어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렛 같은 디저트를 안 먹게 되니까 몸에 좋다는거죠. 그래서 야채와 같은 건강한 음식을 먼저 먹곤 한 다음에 식사를 하자 라는 것을 딸에게 시켜보고 자기도 그거를 실천하려고 와이프와 같이 외식할 때는 야채부터 먹는다 라는 소재를 야 몸에 안 좋은 음식 그만 먹어 라고 하고 있는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부터 먹기 교육과 체험